경제정책 제한, 제조업 강국이 되는 방법 1.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이 필수입니다. 고급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육체계 강화, 제조업 강국을 지향한다면 산업기술에 대한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3.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인력양성 및 기술훈련, 첨단 제조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술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및 인력개발 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인력수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산업인프라 강화, 제조업 강국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입니다. 충분한 전력공급, 교통망의 원활한 연결, 물류인프라의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정부의 지원 및 정책 조성, 정부는 제조업 강국을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제혜택, 투자지원,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제조업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6. 글로벌 시장 개척,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조업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7. 협력과 네트워킹, 제조업 강국을 위해서는 기업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업들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경제규모와 기술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다양한 국제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원자재 조달, 생산, 유통 등에서 국제적인 협업을 진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0. 다양한 국제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의agram을 향상시키고 원자재 조달과 모의 암석히 volontод used to create a range of life and to create a combination of energy.